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2014년 9월에 각 시도교육청에 이런 공문을 보냈었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리본 달기를 금지해라.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이 가진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 행위가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해당돼서 금지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라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 나무에 자꾸 매단다고 하니까 특정 단체가 학교 나무에 애도의 리본 묶기 행사를 벌이고 있어서 이거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두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나무나 벽에는 내걸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인권위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 나무에 리본다는 게 왜 정치적 활동이 되는 건가요? 추모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월호 사망 실종자를 추모하는 건 괜찮다. 세월호 특별법 같은 거는 제발 따지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울산에서는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회장을 불러서 야, 세월호 일주기 추모 행사 하지 마라. 딱 지시를 했어요. 교문에서 세월호 일주기 추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 세월호 행사는 정치적인 건 안 된다. 점점 의미가 커집니다. 교장이 못하게 하니까 학생들은 결국 세월호 추모 순서는 다 빼고 안전 캠페인만 벌였습니다. 안전 캠페인을 하는데 왜 이런 캠페인을 하냐고 설명하면 세월호 때문에 그런다고 설명하면 비교육적이죠. 교장선생님 지시 위반 사항이 됩니다. 세월호라는 말을 빼고 무조건 학생은 안전해야 됩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행사가 있었고. 그런데 또 이런 교장선생님도 계셨어요. 이런 선생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안산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세월호 일주기가 가까이 오니까 학부모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 있듯으로 다 함께 조기를 탑시다. 이런 교장선생님들도 계세요. 학부모님들에게까지. 다 같이 조기를 내겁시다. 또 다른 지역의 한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학교에서는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교사와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영상도 함께 보고 묵념으로 추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희생당한 영령들 입장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는 교사들과 함께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노란 리본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참 같은 교장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네요. 울산의 선생님보다는. 어쨌거나 교육부는 교사가 가슴에 리본을 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국선언은 절대 안 된다며 시국선언한 교사들 적발에 나섰고요.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니까 교육부가 고발 징계 조치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경찰, 검찰이 나서서 할 일인데 교육부가 직접 선생님들을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가만히 있겠어요. 리본을 달고 있는 학생이 경찰 불신 건물에 걸립니다. 결국. 경찰이 보기에는 교육부가 금지한 사항들인 것 같은데 하면서 리본 달고 가는 학생들. 대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중고등학생은 안 된다 이거죠. 불신 건물을 하고 막 그럽니다. 가슴에는 리본을 달아도 되지만 학교 남으면 안 된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지난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안함 사건 5주기가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희생당한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광주 보은청과 광주 시내 학교들이 학교 나무에 천안함 추모 리본을 전부 다 매달았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천안함도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정치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국제 분쟁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국군 장병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세월호 학교 내 리본 달기는 국군 장병도 아니라 함께 공부하던 동료 학생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어서 또 가르치던 제자가 희생된 것이어서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나무에 리본을 매다는 건데 이건 천안함 추모 리본하고는 더 가까운 거죠. 학생들로서는.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어떨 때는 뇌가 있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니면 뇌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리본을 날거나 매는 캠페인은 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런데 그게 왜 정치적일까? 글쎄요. 어디에다 리본을 달건 리본다는 행사는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경찰이 리본 달기 행사를 합니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파란 리본 달기 운동이 있어요. 기초단체장 국회의원들도 다 함께 달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빈곤 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한 초록 리본 캠페인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록 리본 달기 운동도 또 있고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했던 건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또 여기서 있었습니다. 색깔이 좀 바뀌긴 했었습니다. 전립선암 퇴치운동 파란 리본입니다. 에이즈 퇴치운동은 붉은색 리본 달기고 백혈평 퇴치는 오렌지색이고 폐암 퇴치는 노란색이고 유방암 퇴치는 핑크색이고 곳곳에 리본이 많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요새 정부의 연금개혁 시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노란색 리본 달기 운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1987년에 북한에 납치된 동진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동진호 선원의 딸이 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 근처 소나무에 노란 손수건 400장을 매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리본이 아니라 아예 비방하는 전단지를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에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2007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족과 중국인 크리스천들은 북핵 포기, 북한 인권 개선,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노란 리본 달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노란 리본 달기 행사가 참 많았죠.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남북 평화를 촉구하는 금남로 노란 리본 달기 행사도 있었고 뭔가 애타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전통적으로 무사히 누가 돌아왔으면 하고 기원할 때 리본을 많이 탑니다. 아무튼 교육부가 정치적인 중립 너무 따지고 오버했던 행동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재미난 옛날 얘기 하나가 미국 대통령 중에 테프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더블유 테프트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백악관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저녁을 먹는데 막내 아들이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아버지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옆에 있다가 영부인이 아니 아들 야단 좀 치세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인 나를 비난했으면 내가 아들을 야단치겠는데 대통령이 나를 야단치고 비판하니까 이건 저 사람의 정치적인 헌법적 권리에 속한다. 이렇게 좀 통이 커야 뭔가 정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적이죠. 너무 재재했습니다. 네. 이러한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 정치권에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변상욱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